오늘은 스펙이 좋아도 목자는 필요하다 스펙이 좋아도 목자는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10편, 23편 강의를 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의 특성이 있다 그랬죠 지난 수요일이네요 깨끗하지 않다 겉으로 올 땐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양 옆에 가면 냄새 나고 더럽답니다 생각보다 피구병도 많고 또 겁이 많답니다 옆에 가면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그 아이도 그렇죠 옆에 가면 달라붙고 안기고 좋아하고 그러면 더 사랑받죠 그런데 겁먹고 울고 그러면 아무리 예쁘게 생겨내야 할지라도 자기를 거부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른도 기분 나쁘거든요 얘가 나를 거부했어 그래서 사랑받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소한 사람 앞에서 겁이 많아서 잘 못 온답니다 양은 별로 사랑받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방향강학이 없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집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데 양은 방향강학이 전혀 없어서 스스로는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2사에서 53년 9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All we like a sheep 우리는 전부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하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리지 않고 복음 그러잖아요 굿뉴스 굿뉴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의 모든 문제를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더럽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우리 다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 아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진답니다 우리 더러운 양들이잖아요 깨끗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 다음에 겁 많고 두려워하는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능력도 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대요 그리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퍼시비어런스 성도의 견인 그러죠 구원의 확실성 우리 한번 붙들어 주시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모르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오 생명이다 길이래요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 잘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 어떻게 살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양이에요 양은 내가 내 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양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길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풍성한 길이 되고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다고 그랬죠 양이 제일 편안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눈눈다고 필리켈러라는 목동 출신의 목회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양은 결코 배부르거나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땐 눕지 않는다고 그런데 에스기에서 34장 15절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할지라 이건 목동들은 다 알아요 배부르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못하거든요 양들로 하여금 눕게 만들겠다 이거 뭐예요? 내가 양이 필요한 100%를 다 채워 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눕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금의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다 풀리고 하나님께 평안한 가운데 눕게 만드시는 은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해야 될 일 오늘은 이런 전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차원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내가 잃어버린 양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나는 목자 없이는 못 사는 양입니다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1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여러분이 성공한다 가능합니까? 목자 없이 무슨 성공이 있어요? 목자 없이 무슨 성취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 대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저 같은 목사라고 하면 예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물론이죠 목회가 전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길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자께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외치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남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결정적인 결단할 때 보면 남자들이 오지 여자들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여자들이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남자는 다 도망쳤는데 여자들만 따라오고 그렇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과는 것도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지금 1대1이죠 마지막 결론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자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왜 남자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자존심, 그놈의 존심 때문에 모르면서도 안 물어봐요 여자분들은 맨날 물어봐요 물어봤다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밥통이냐? 그래도 또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한다고 대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 방황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랍니다 남자들은 길도 모르면서 맨날 헤매면서 계속해서 돌아요 안 물어봐요 왜? 자존심 때문에 여자분들은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면 세워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맞아요 이 길 맞아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보면 남자분들은 운전은 빨리 하는데 헤매느라고 딴 데 헤매느라고 어디 돌다가 와버려요 그런데 모를 땐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길을 모르는 존재예요 양이라고요? 길을 물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 길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물어야 돼요 기독교 조크 가운데 하는 그런 게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가 리더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어요 안 묻더라는 거예요 계속 헤매면서도 계속 안 물어요 그래서 방황에 따라서 제자리에 뱅뱅 도는 거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을 수 있어요? 깨진 마음이 있는 사람 10편 51편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력이라 broken heart라고 나는 상한심력입니다 나는 깨졌습니다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목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이 사람은 만족이 있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무너지는 인생이다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이다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사업 파트너를 삼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라고요 우리는 양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의미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모든 스펙을 다 갖췄다 그럴 만한 사람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 때 말씀을 알았던 본문에 있던 고넬료 고넬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넬료 우리 사도행정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관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여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찬사는 이 두 절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고넬료 고넬료는 라틴 이름인데 로마 사람으로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코넬리우스 흔한 이름이에요 뜻은 뿔이란 뜻이에요 뿔 능력, 힘 이름이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찍겠어요 우리도 남자들 가운데 강자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강철이, 강민이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코넬리우스가 우리 한자로 치면 강할 강자에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강하다 그런 의미예요 강 뭐 이런 거예요 뿔, 능력, 힘 로마 시민으로서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고넬료 고넬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항구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항구는 요파고 가이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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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항구이자 로마하고 연결되는 국제항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로마 주둔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주둔군 본부가 있는 가이샤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 부대라는 건 이탈리아 부대인데 이탈리아 로마 시대 때 벌써 이탈리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국호가 되어버렸죠 이탈리아라는 건 뭐냐면 본토민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본토민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는 19세기에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로마라고 독립하지 않고 이탈리아라고 돈을 냈어요 로마 본토민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에는요 5개 정도 부대가 가이샤라에 주둔을 했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5개 부대가 주둔되어 있어요 4개의 부대는 토착부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로마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개의 부대는 직접 로마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서 파송한 거예요 파병한 거예요 이걸 이탈리아 부대라고 부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코넬리오스 최고죠 백부장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로마의 군제를 설명한다고 하면 로마는 군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 6천명이에요 레기온 그래서 군단 레기온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죠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럴 때 군대 귀신 레기온이에요 6천마리 귀신이 바글바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군대 군단이에요 군단 6천명 6천명이 6개의 부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명이 6개의 부대니까 1천명씩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백부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의 편제예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딜 가나 이 편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로마가 왜 강했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누가 가든지 익숙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제도죠 어딜 가든지 몇 팀이야 몇 팀이야 이러면 금방금방 돼버리죠 환경이 달라져도 조직이 똑같으니까 쉽게 쉽게 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강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핵심이었는데 백부장은 선발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 용기 있는 사람 두 번째 충성도 있는 사람 용기만 있으면 뭐래요 배신하면 아무것도 하지 용기 충성 또 용기 있고 충성 있으면 뭐래요 돌새면 아무것도 하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탁월한 엘리트들만 뽑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나중에 장군들 보면 다 백부장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친다 그러면 육사 출신이겠죠 육사 군인 가운데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백부장 가운데 욕먹은 경우가 없어요 백부장은 다 훌륭한 인격이에요 뇌물 먹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백부장은 판단이 명확하고요 특별히 사도행정 같은 윤리오 같은 백부장 같은 사람은 명확한 판단을 내잖아요 언제나 공정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원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같은 데 보면 로마가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의 존재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존재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백부장 훈련시킬 거예요 백부장 같이 훈련시키는 거 백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 한 사람이 제대로 나오면 그 사람이 군단을 이끌 수 있어요 6천명도 이끌 수 있다고요 그런 인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라는 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그런 걸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계가 좋은 사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죠 관계가 좋은데 두 가지 관계가 좋았어요 백성들을 구제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제하면 됩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좀 쓰면 돼요 인색하지 않고 그럼 인간관계 좋아져요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싼 건 지 혼자 사 쓰고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절대로 남들 안 사주고 인색하고 그러면 인간관계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은 건 간단해요 베풀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예를 들어서 돈을 5천 원 준다고 하면 반은 너 사 먹고 반은 친구 사줘 그런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좋고 수직적인 관계도 좋고 다 좋죠 이 정도면 갖추지 못한 게 뭐 있어요 다 갖췄잖아요 믿음도 좋고 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엘리트고 거기다 특별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고 이 미스터 고 탐나죠? 탐나지 않아요? 내가 고시면 이름을 넬료라고 짓겠다 고넬료라고 미스터 고 고시 성 가운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잖아요 고넬료 이 정도면 남편 삼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사이 삼고 싶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펙이 완전하죠?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고넬료 같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부족하다 누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더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 보내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만들고 성령의 기름분이 있게 만들고 예수님 만나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덕의 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전히 이른 자예요 누구 만나기 전까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메시지가 또 사덕의 십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고넬료 같이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믿기 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건이 다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명분도 나오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예수 믿기 편해요? 편하다고 생각해요? 골프치료 갈 일도 많고 얼마나 놀 일이 많아요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또 뒤집어서 그다음에 조건이 나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나와요? 뭐가 있어야 나오지 그 사람도 믿기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면 조건이 좋아도 믿기 힘들고요 조건이 나빠들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반대로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좋으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이루어졌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수 있죠 또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 얼마나 편해요 약한 자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믿음은 공평하다고 우리는 주변에 이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편한 사람 예수 믿기 좋은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전도해 보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고집불통일 때 얼마나 골차푼인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까지 해봐요 미쳐요 진짜 내가 이제까지 제일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부자도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교만까지 겸해놓으니까 이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죽어야 고쳐요 죽어야 그거 아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환경 갖고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겸손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겸손할 수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또 못 배운 사람도 겸손할 수 있고 다 조건은 똑같다고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어 돈 생기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줄 알아요? 그 상황에서 와서 믿고 헌신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난 다음에 보란듯이 뭘 보란듯이 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함이 있습니까? 구하라고 구하라고 보내라고 보내고 만나라고 만나고 온 가족이 모이라면 모이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을 주옵소서 목재 없는 우리는 이른 양입니다 이른 양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이른 양입니다 이른 양입니다 이른 양 지금은 좀 늙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른 양입니다 이른 양입니다 어린 양은 아니지만 중년의 양입니다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잃어버렸습니다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계는 바로 내가 잃어버렸다는 존재의식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내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 이른 양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지근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부르시거든요 부르실 때 찾을 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원을 보니까 그 더가 붙어있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더 쉽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있어요 더 쉽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라는 양을 잃어버렸으면 A라는 양을 찾을 때까지지 다른 거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꼭 부르셔요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 개입을 하시냐 주로 이럴 때예요 보통 때 되게 쉽게 돼요 일이 자기가 잘하던 일이거든요 되게 되게 쉽게 돼 쉽게 쉽게 하던 일인데 갑자기 안 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안 돼 이거 꼬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되던 일이 또 반대로 죽어도 안 되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되기 시작해 그때도 주님이 개입하실 때 그때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야 돼요 제가 2013년이니까 2010년인가요 이여령씨 이여령씨가 자꾸도 약간 친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어느 무실론자의 기도 시집이에요 시집 시집 다 모아놨는데 앞에 있는 시집은 시는 재미없더라고 그냥 그렇고 맨 뒤에 있는 두 개의 시가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으로 삼은 거죠 출판사에서 어느 무실론자의 기도 1 어느 무실론자의 기도 2 일은 그거더라고요 약간 예수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할 때 썼던 것 같더라고요 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꼬단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죠 이거 아주 굉장히 공로사상이죠 꼬단송이 바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모를 거래요 그러면서 은근히 은근히 이 노인분이 글쎄 이런 은근한 명이 있어요 좀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연애하는 것 같죠 좀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 떼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보고 있어요 계속 간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시는 자의 기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간보고 있어요 내가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죠 옷자락을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나는 글 쓰는 것밖에 모르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의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무시는 자의 기도 투 그게 마지막 시예요 마지막 시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립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손을 잡고 내 몇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가 또 나와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시 갖고 안 되는지 그 밑에 폰노트가 있어요 그 따님이 이민아 분이라고 돌아가셨죠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따님 때문에 믿게 된 건데 민아 딸 민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을 생각한다 무슨 힘이 민아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애가 그 아픈 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가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 내가 비록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그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다 그래서 무실론자의 기도 두 편을 썼다 이렇게 푼노트를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물론 변화가 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여령 씨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 참 지독한 인문주의자고 지독한 무실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터치 앞에 응답하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꼬단송이 바친 적 없지만 저를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겠습니다 딸의 메시지를 통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딸 고쳐주시면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인기척이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터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교회 안 나오다가 오랜 기간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허랑방탕해 보이죠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고 스스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있었고 지난 수요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웃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기척이 다 사인 보내요 내가 왜 왔는지 아시죠 국사님은 나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기척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동안에 인문주의자로서 저는 이 어령씨 글들을 참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머리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 젊었을 때 썼던 글들 한번 보십시오 천재 천재 어쩌면 이렇게 말장난을 잘하나 얼마나 그냥 깊이 있고 말을 이리꼬고 저리꼬고 하여튼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양주동 박사 이후에 최고의 문필가예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재주를 가지고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재주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까 하나님 말년에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파워가 틀리잖아요 파워가 제가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어령씨의 글을 읽다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람도 내가 열어봤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잖아요 우리 캄보디아 성교 맨날 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의 별명이 뭐예요 킬링필드죠 킬링필드 나는 거기 캄보디아 성교 가면 뭐 그런 학살 현장이나 이런데 가자그런데 참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성교대원들 가겠다는 사람만 가고 전 밖에 나와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눈물 나더라고 왜 눈물 나냐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사람들 몇백만을 죽였다라는 거 100명씩 갖다 놓고요 땅에 묻어버린 데도 있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두 다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무에다가 머리 쳐가지고 죽였대요 우리 더 설명 안 할게 은혜가 안 돼서 하여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 거기 사진 나오잖아요 드릴로 옆을 뚫어가지고 죽이는 거 드릴로 뚫어가지고 뚫이고 외무부 장관 부인이라 그러나 뚫어서 죽이고 그런 사진도 다 있어요 죽기 전에 사진과 죽은 다음에 사진을 같이 붙여놓고 잔혹한 인간이에요 핵심이 누굽니까 폴포트예요 폴포트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잔혹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폴포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캄보디아가 낳은 최고의 천재예요 캄보디아 옛날에는 크메르라고 그랬죠 크메르에서 제일 똑똑한 녀석 7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아가지고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크메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7명의 청년들 그들을 7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프랑스 프랑스가 유럽 가운데 가장 좌파 성향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형령을 배웠어요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피가 뜨거워졌다고요 그래서 7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하여튼간에 5명은 자살을 했고요 둘 남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폴포트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혁명사상 오히려 원료보다 원래 전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원래보다 더 철저히 하겠다고 브루즈와 다 죽여버린다고요 일단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볼 때 거기 목사님 중에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였어요 목사는 목사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안경 낀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손 악수할 때 손이 보드로운 사람 다 죽이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손바닥을 문지르고 그랬다잖아요 굳은 사람에게 만들려고 보드로우면서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캄보드에 가면 음악 교육이 안 돼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식이라는 지식은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캄보드가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외지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자기를 오픈하는 걸 힘들어요 왜냐? 지금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집안의 원수들이 하나씩은 다 있대요 그게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참 무서운 나라 덮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캄보디아의 저주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명의 똑똑한 크메르 유학생들 그들이 왜 공산주의자를 만났냐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복이 그거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서 성교사에 얼떨게 끌려가서 믿지도 않던 사람이 괜히 가서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 이민 간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외로워서 김치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얼마 많아요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국밥이 맛있다고 얻어 먹으러 갔다가 밥 먹다가 예수님이 있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변화가 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건했다고 서재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창호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람들이 됐다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크메르의 비극은 그거라고요 일곱 명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 만나가지고 다섯 명은 자살했어요 자살했고 폴포트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킬링필드로 저렇게 어려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만나느냐에 대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괜찮은 젊은이들이었는데 제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젊은이들이었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고 엉뚱한 사상 만나가지고 인생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거의 바리세인보다 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기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건드려주십니다 오라고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곧장 꼬꾸라져서 오십시오 목자 만나야 돼 목자 예수님 만나야 돼 은혜 만나야 돼 복음 만나야 돼요 말씀 외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거 만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 예수님 만나지 말고 다른 거 먼저 만나면 우리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만났던 이혜령 씨 변화되잖아요 이혜령 씨가 변화되는데 어떤 지식이 변화 안 되겠습니까 누구든 변화 안 될 사람 없겠죠 바로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하잖아요 5절 보십시오 또 찾아내는 즐거워 어깨에 매고 어깨에 매고 그랬는데 이 어깨라는 것이 영어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He will joyful carried home on his shoulders 어깨가 복수로 돼 있어요 쇼홀더스 그러니까 어깨에 한쪽에 이렇게 매고 온 게 아니라 그림 같은 거 한번 보여줬으면 되는데 양은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를 걸치는 거예요 이쪽 2개 이쪽 2개 아시겠죠 내가 그걸 슝내렐라가 우리 강아지가 한번 해봤어요 딱 얼려놓고 이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막 미칠라 그래 그래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앞에 두 다리 여기 두 다리 이렇게 작고 그거 뭐야 최고의 안정적인 모습이죠 발부둥 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깨에 매고 오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냥을 찾아 넣느라 하리라 그랬더니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목자 만나면 우리에게 인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거에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게 딱 하나라고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리고 인생의 길이 확 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고난이 이렇게 많으니 어려우니 저는 성경의 마지막 핵심 그냥 우리에게 진짜 한방에 날려버리는 모두 의심과 갈등을 날려버리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므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 합력 수네르 게오 거기서 시너지가 나왔다 그랬죠 시너지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죠 중간 과정에 어려움과 난감과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지 그거 다 블랙박스야 마지막엔 승리해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승리해 이거 믿는다 그러면 질문이 사라지죠 이거 믿는다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해 그럼 다 풀리잖아요 뭐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헷갈리느냐 하면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낮은 수준의 이해의 범주를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잠깐 욕기 얘기하지만 욕기 옛날에 제가 설계했던 거 인터넷에 떠있던 거에 한번 다운로드하세요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른 거라고요 그 당시에 욕의 뇌리 속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 틀 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욕이 갖고 있는 이해의 범주예요 그런데 그 틀이 잠깐만 깨지거든 깨지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졌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나?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걸 갖다가 부서진 걸 붙들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섬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보다 큰 거다 그게 깨져야 되길 원하는데 그 깨지는 과정이에요 깨지는 과정 욕 네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니 너는 이제까지 이 창조물 갖고 설명하는데 이 모든 창조물이 다 너를 위해서 창조한 거야 너는 리워야단보다 더 큰 존재고 너는 하마보다 큰 존재고 악어보다 큰 존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바울파니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러지 말라고 왜?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라고 성경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존재지를 안다 그러면 절대 밑에 들어가서 빌빌대지 않아요 거기서 헷갈리지 않는다고 내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방법 이해 못해요 또 하나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시간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게 동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론이다 그게 합력하게 선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거 믿죠? 그럼 모든 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걱정이에요? 뭘 걱정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아들로 우리를 다루신대요 그래서 징계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여기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인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홍대 세계에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거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없어요 아무도 텅텅 비웠어요 있어라! 그리고 돌았더니 있잖아 지금 있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홍대 일대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행진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 근처를 돌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불덩이들이 걸으라는 거예요 불덩이들이 믿음의 불덩이들이 움직여 다니는 걸 봤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갈대와 우려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불러다가 믿음을 신겨주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백세 아들 주시잖아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지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 중에 부르셔서 있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도 없으면 어때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총각 뭐가 있어요? 쥐뿔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렇게 없는 형제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좀 이따 아내도 주실 거고 집도 주실 거고 자녀도 주실 거고 돈도 주실 거고 관계도 주실 거고 물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올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우리를 흥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요 그다음에 질병, 어려운 것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죽은 자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 합력하여서 오는 그런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합력하여서 오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요? 훈련하는 거지 훈련 젊은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톰서의 봉 그거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모 집에 얹혀 살아가지고 그냥 놀이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토리를 보면 인디언이 의사 죽이는 장면 보다가 금은 보아 숨겨놓은 거 허클베리핀과 같이 찾아가지고 부자되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네요 진짜 톰서의 봉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읽어봤어요? 그 짧은 거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톰은 가난한 애예요 허클베리핀은 부자예요 서로 그 내용 조서를 보면 서로 부러워하는 내용이 틀려요 톰이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클베리핀을 부러워요 왜? 학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허클베리핀은요 뭐가 부러운지 알아요? 톰이 부러운 거예요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게 뭐예요? 학교 가는 거죠 학교 가야 훌륭해지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클베리핀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학교 보내주시고 고난 학교예요 고난 학교예요 아들 되게 만들고 인물 되게 만들고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 인물 되는데 고난 나쁜 거 아닙니다 징계 나쁜 거 아니에요 훈련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안 하면 또 돌멩이 맞겠죠 저는 우리 교육자들 다 사랑합니다 교육자들 다 사랑하고 다 잘 되길 원하지 제가 뭘 안 되길 원하겠어요 잘 되길 원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교육자가 좀 있었어요 걱정이 되는 교육자 그게 민주농 전사였는데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왜 됐냐면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걱정이 좀 됐어요 저랑 같이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정말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난 중에 제일 고난이 많은 교육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쉰 지 오래되니까 공부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고 훌륭한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설교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걱정했는데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건 모르지만 설교가 들려요 들리는 설교가 쉬운 거 아닙니다 설교가 들려요 제 귀에 들어와요 어? 들리네 설교가 들리네 그거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제일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들려요 설교가 들려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더 설명하려고 하면 다른 교육회 애들이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할게요 그 정도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낙오된 것 같이 보이고 늦어 보이고 늦게 시작한 것 같이 보이고 교육자 중에 나이도 제일 많아요 한국사인 빼놓고는 다 늦게 시작한지 보이고 장가도 못 가고 밤낮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는 내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내가 먼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이건 딴 게 아니다 목자 대신 그분 기사 충성하고 나아가면 인생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다 바뀝니다 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나 나는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합력하게 선을 지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믿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믿죠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되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승리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죠 내가 잃은 양이라는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목자 없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기척이 있습니다 우리 터치해 주실 때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나의 목자를 인정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잘 모르지만 합력과의 선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권능을 맛보는 우리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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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